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마크 거만의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애플이 오픈 AI의 챗GPT 혹은 구글의 바드와 유사한 가칭 애플GPT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 비공개를 요청한 내부 직원들은 이미 애플 내부에서는 AI 분야가 화두로 떠오른 지 몇 개월이나 되었으며 심지어 개발 과정에 다양한 부서, 다양한 팀이 협업 중이라고 증언했는데요. 애플 내부에서는 이미 사생활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해당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측의 코멘트 요청에 애플 대변인은 별도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애플 CEO 팀쿡은 지난 6월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챗GPT를 사용해봤으며 애플도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샘 얼트먼이 과거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대로 애플 역시 상업화 방향을 놓고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시리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도 있는 이 기회를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AI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본격적인 격돌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감사합니다.